수환이 한번 해먹어보라고, 혼자 사니까 너 거기 알아? 어어, 난 가봤지 미나리 보리새우젓? 보리새우젓? 맛있겠다, 뭐야? 이거 장난 아니다! 보리새우는 감칠맛이 엄청 홈팔이지 어떤 거랑 붙어도 그 짭조름함이 다 어울리니까 근데 저 보리새우젓을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,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, 근데 미나리 자체가 손질하는 게 너무 좀 번거롭잖아 손질이 좀 변경을 했구나 일단은 알배추를 알배추를 조금 이렇게 미나리를 바꿔서 알배추로 그러면 그 을지로 맛이 납니까? 감동합니다, 오늘 오늘 온전 감동 시리즈 오케이 두들겨서 좀 펴서 펴지게 너도 이렇게 조금 눌러서 좀 두들겨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잘하네? 이 정도는 두들길 줄 알아야지 요거를 한 장만 더 이렇게 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두 장만 어 잘하네 잘하세요 오, 야 또 뭐 그렇게? 아, 곧 잘하더라고요 두 장만 할 거지? 어, 두 장만 오케이, 부침가루랑 튀김가루를 오케이, 자 그러면은 여기가 물을 가득 좀 채워볼까? 응 아, 딱 이제 뒤에서 얘기해주는 대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, 조심스럽게 오케이, 좀 여기다 좀 오케이, 좀 부어보고 우리 와니가 우쭈쭈하면서 시킬 거 다 시킵니다 네 오구, 오구 잘하네 오구, 오구 잘하네 오구, 오구, 오구 오구, 오구 오구, 오구 오구, 오구 우리 DNA가 있네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다, 다 된 거 같은데? 응 다 됐어 잘하네 시중에서 살짝 둘까? 난 왜 이게 슬프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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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본인이 이제 결혼해서 떠나갈 거니까 내가 없을 거니까 그 빈자리 네가 해라 나 없어도 맛있게 잘 먹어야 돼 우리 와니 오케이 오케이 자, 이제 배추니플 튀김의 모습이 펴줘 양면 다? 그럼요, 그럼요 오케이 좋아 아, 이렇게 아, 아이디어 좋네 이거를 여기 보리새우가 바닥으로 가게 알 수 있어 바닥, 흰새우가 바닥으로 가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간 절대 필요 없어요. 그냥 보리새우 자체가 간이 되어있으니까. 자, 빨리. 오케이. 새우 부어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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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너무 맛있겠다. 됐다, 됐다.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어. 저거 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. 푸짐가루를. 남자 둘이 전부 치는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. 그러니까요. 우와. 아, 성재. 아, 저 위에 또. 우와.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다. 잘했지? 총 좀. 잘했지? 잘했지? 귀엽다. 어부, 어부. 와우. 진짜 맛있어요. 맛있겠다. 세다. 딱졸음해서 그냥 진짜 맛있어요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우. 약간 심심한가 하는데 약간 새우들이 다 다 잡아주네. 새우가 다 잡아주지. 아우. 맛있다. 야, 이렇게 둘이서 요리해서 먹는 것도 재미다, 야. 진짜. 뭐야. 뭐야. 신혼 부부에 멋있어. 아니, 왜 친구 먹여줄 수 있잖아요. 왜 그래요? 우리 이렇게 서로한테 먹겠지? 진짜 친하다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다. 다정하신 분들이라서. 서로 안으면서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. 이러니까 사람들이 네 장가 간다고 하니까 날 제일 먼저 걱정하지. 맛있다. 야, 이런 거 해가지고 캠핑 같은 거 가면 재밌겠다. 둘이서. 우리 가기로 한 데 있잖아. 마지막으로 슬프다. 오늘 마지막 여행이야. 이별 여행이야. 뭐야. 가자. 갔다 오자. 좋지. 밤에 별 보면서. 진짜 나도 약간 눈물 날뻔는데 왜 그래? 그렇게 그냥 전화나 딱 해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우리는. 잠깐만, 이거 김광석 선배님을 편대야 지금. 뭐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, 지금? 나이스 OST입니다. 야. 야. 야, 설거지를 네가 하면 어떡하노, 진짜. 설거지 하면서 오열하면. 야, 건강하게 잘해. 눈물 떨어졌어야 되네. 왜? 왜 그래. 왜 그래. 왜 그래. 아, 슬프다. 아, 사랑하는. 사랑하는 주연 씨에게 영상 편지. 아, 해야지. 이번에 해야 돼. 어, 뭐지? 어, 눈물 날 것 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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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아. 먼저 갈게. 미안하다. 그래도 내가 늘 너 챙기고 사랑하는 건 잘 알지? 행복하자. 행복하자. 사랑해. 이 우정은 끝까지 연결입니다. 그렇죠. 영원해야죠. 이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요. 그것을 하지만你知道,